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제가 굉장히 기다린 시간인데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 원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 소개부터 해주시죠. 이 영화는 7년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배웠던 윌리 원카가 런던을 다시 찾아오면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이곳에 있는 디저트의 성지 달콤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자신의 초콜릿 가게를 열기 위해서 오는 건데요. 하지만 세상 물쪽 모르던 윌리가 오자마자 블리처랑 스크럽 부인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요. 여관 지하에 있는 세탁실에서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밤마다 만든 초콜릿을 몰래 훔쳐가는 룸파룸파와 달콤 백화점을 독점하고 있는 이 초콜릿 카르텔의 방해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윌리는요. 세탁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자신만의 초콜릿 가게를 열기 위한 방법에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에 줄거리가 좀 평범하지만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화려한 영상, 귀에 쏙쏙 박히는 음악, 그리고 이 윌리 원카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주는 주연 배우인 티모테 샬라메의 연기까지 이 영화가 가진 매력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OTT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조금 앞부분보다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화 전체적인 느낌부터 그 윌리 원카 캐릭터까지 조금 일평과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동화 작가 로알드 달이 처음 쓴 원작 소설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두 편의 영화의 주인공인 윌리 원카에 대한 프리컬,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 원커가 만약 초콜릿 공장을 세우기 전에 청년 시절은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 그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영화인데요. 원작에 없는 청년 윌리 원카의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폴킹 감독은 로알드 달 재단의 허락을 받아서 윌리 원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작 소설이나 우리가 이전에 개봉했던 영화 두 편에서의 윌리 원카는 화려하고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천재 요리사지만 어딘지 의무라고 소통도 서툴고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다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프리컬 영화인 원카에서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원카는 이제 북미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부터 전세계에서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현재 흥행 돌풍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가지고 글로벌 누적 수익 5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고요. 국내에서도 개봉 첫날 17만 명을 동원하면서 흥행 청신호가 현재 켜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저는 시사회에서 영화가 끝나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 이 영화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개봉하고 난 이후에 찾아보니까 더빙판도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화가 전체 관람가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또 엔딩 크리시시 올라갈 때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객석에 앉아서 다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영화 살면서 몇 개 찾기 힘든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영화에 초콜릿에 중독된 경찰서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맛만 생각하면 초콜릿 계속 먹는 거 절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중독이 되기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미국 미시건대 연구진에 따르면 초콜릿 중독의 원인이 뇌에서 분비되는 자연환광물질 그러니까 엔케팔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밀크 초콜릿을 먹인 생쥐의 뇌를 관찰을 해봤는데 뇌에서 신선조체라는 영역에 자연환광물질인 엔케팔린의 분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고요. 반대로 초콜릿 섭취를 줄였더니 엔케팔린의 분비가 반대로 점차 줄어드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신선조체라는 부위는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위이기는 한데 만약 비만인 사람이 음식을 볼 때 음식을 자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또 약물 중독자가 마약을 발견하거나 약냄새를 맡았을 때 반응하는 뇌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자연환광물질의 분비 때문에 초콜릿을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초콜릿 먹으면 이도 썩고 살도 찌고 몸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초콜릿 적당히 좋은 거 먹으면 어느 정도 몸에 좋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떨까요? 우선 시중에 파는 일반 그냥 평범한 초콜릿들은 아주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당연히 충치가 생기거나 비만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높은 아주 좋은 진자 초콜릿을 먹게 되면 건강 효과를 조금 늘릴 수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 베일러 의대 연구팀이 33만여 명을 대상으로 초콜릿 소비량과 관상 동맥 질환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초콜릿을 한 번 이상 먹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과 같은 관상 동맥 질환을 걸릴 확률이 8%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초콜릿의 항산화 성분이 플라보노이드나 아니면 폴리페놀 같은 심장에 좋은 영양소가 초콜릿 성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여주고 또 혈액 흐름을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관상 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 영국의 UCL 대학 연구팀이 20살 이상 성인 만 3천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초콜릿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다크 초콜릿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70%나 낮았고요. 또 초콜릿 종류와 상관없이 초콜릿을 많이 먹는 그룹은 전혀 하나도 먹지 않는 그룹보다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57%나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초콜릿 적당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좋은 초콜릿도 있고 안 좋은 초콜릿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초콜릿이 몸에 좋은 걸까요? 네, 이 초콜릿의 원료 자체는 건강하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을 둔화시켜서 우리가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열량도 줄이고 식욕도 좀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갖추고 있고요. 또 초콜릿에 함유되어 있는 이 탄인이나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의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달달한 간식들 중에서 치아에 붓는 사탕 같은 거는 치아에 달라붙을 수 있고 또 과자 같은 경우에나 쿠키 이런 것들은 부스러기들이 치아 사이사이에 낄 수 있지만 초콜릿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기 때문에 오히려 출치 발생률이 사탕이나 과자보다는 더 낮다고 해요.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진짜 초콜릿을 먹었을 때만 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은 이 사르르 녹는 식감을 주기 위해서 또 풍미나 달달한 맛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설탕과 같은 각종 첨가물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요. 식물성 지방이나 또 분유화 같은 가공유제품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충치와 비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초콜릿 고르려면 뭘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카카오 함량인데요. 우리가 초콜릿을 살 때 보면 카카오 고용분 함량 이런 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렇게 그렇죠? 우선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먹을수록 건강 효과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는데요. 카카오 함량에는 카카오 원두를 볶은 뒤 갈아서 만든 카카오 메스랑 카카오 메스에서 나오는 지방 성분인 카카오 버터 이렇게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함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카오에서 몸에 좋은 유효성분들은 카카오 메스에 들어있어요. 근데 카카오 함량 전체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 대부분의 초콜릿들이 또 원가 절감을 하려면 카카오 버터를 100% 넣으면 굉장히 비싸서 식물성 유지라는 것을 대신 넣는데 이 식물성 유지의 90% 이상이 포화지방인 팝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팝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혈중 LDE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초콜릿을 고르려면 카카오 함량 전체가 높은 것도 중요하고 원재료명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제 서랍에도 초콜릿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가서 원재료명 한번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달콤한 초콜릿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